말에... 아우, 씨, 배다! 또 넘어졌어. 야, 야, 야! 야, 거기서 왜 가? 나와! 그대는 이름이 뭐야? 이름? 엘리. 엘리?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 올해 카자흐스탄 하면 가는 거야, 같이? 예. 꼭 가는 거다? 오케이, 올해는 첫 해외 출전입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정했습니다. 국토는 한국보다 훨씬 높지? 나라 크기는 한국보다 훨씬 더 크지? 네, 우리는 코레아부터는 78배입니다. 야 양단,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보다 78배가 국토가 넓은데 인구는 2천만명이래. 우리는 5천만명이잖아. 올해 해외 출장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오호 이 녀석 봐. 오호 너 잘 탄다. 야야 받고 나가지마. 꼬비 잡게 잡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 조심해. 오랜만에 타면 말 조심해야 된다. 등자가 너무 짧지 않니? 등자가 너무 짧은데? 정전거를 그렇게 하지마. 스트레스 하지마. 스트레스 쓰면 안돼. 항상 오랜만에 타니까. 처음 타보니까 긴장을 바짝 해야돼. 너무 릴렉스하게 타면 안돼. 항상 긴장하고 고삐 잘 잡고. 말은 항상 좀 탄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돼. 항상 긴장을 하고. 왜? 내가 살아있는 놈이잖아. 무슨 짓을 언제 할지 모르지. 오랜만에 나왔단 말이야. 얘들이 필드에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힘이 꽉 차있어.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 새롬이가 자꾸 말한테 너무 치 빼는 걸 좋아해가. 새롬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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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지 말랬지. 말마다의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 그지?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지. 너하고 나하고 다르듯이. 마주소 다 달라 성격들이. 말들어 성격들을 미리 알고 타면 좋아. 말 많이 탔었어. 그러면. 그런 거 많이 한 거야? 네. 우리 야수살부터 계속 많이 타고. 몽골이나 거기도 비슷하구나. 야 이놈들아. 이놈들. 하지마. 자기 말들 잡아. 이제 다. 자기 말들 잡아. 전부 다. 항상 왼쪽으로 가야지. 말을 잡을 땐 항상 왼쪽으로 가야 돼. 내비둬 내비둬. 항상 왼쪽으로 그렇게 쓰는 거야. 왼쪽에서 내 오른손으로 말을 잡아야 돼. 자 나가세요. 전부 다. 나가시라고. 지금 말들이 전부 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오버하지마. 천천히 가셔. 평보 걸으라고 평보. 얘들이 힘이 너무 차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야. 형님. 거기 사봐. 마신 좀 맞혀가지고 하게. 자 앞으로 가. 앞으로들 가. 와. 오.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자 출발. 여기 다섯 바퀴 돌고 갈게요. 너 엘리라고 그랬니? 말 잡고 전봉 좀 뛰게 하지마라 그랬지. 너 그런 말 내리라고 그런다. 천천히. 하하. 그만. 천천히 가서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자 말을 한 마신 정도씩 따로 때리려고 노력을 해요. 말 간격을. 네. 자 앞에 말이 차분하게 가니까 애도 차분하게 가지. 그러니까 리드 말이 잘해야 돼. 야 돌아와 가자. 네. 이리 와. 거삐 밑으로. 한국어 가서 말 외승 처음 해봐? 야 우선 두 번째 두 번째. 나한테 정신 바짝 차려. 근데 말한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니가 무슨 짓을 하지 않으면. 말도 절대 무슨 짓을 하지 않아. 그냥 릴렉스하니 내버려 둬 말해. 도피만 잘 잡고 있어. 기자만 잘 잡고 알았지? 네. 자 이제 속보가 할 거예요.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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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마. 뛰지마. nameth 구워 아니야. situationsor... 내 Foot Volume. 나 사라지가니까. хоть 부 없어. 자 구보 갈 거야. 구보. 국보. 어. 국보. 요어. 네. 아. 참. 네. 저는 항공 **** 그 건. 고besond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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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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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rás. spont. fellas. cohol. 먹core. 안녕. 안녕. All right. hard. 年. two Aj2 va goид the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앞으로 이 뭐 앞으로 숙이지 뭐 앞으로 먹으면 완전히 수려합니다. 여기 발 조심해. 발 걸린다, 나무. 조금 떨어져, 나 바짝 붙지 마. 연동 올라가서 몸은 앞으로 풀어. 나 말이 가는 대로 뭐 해버리고, 빨리 알아서 갈 거야. 조금 떨어져, 넌 바짝바짝 붙지 마. 바짝바짝 붙지 마. 이게 지금 속이 얼어빵래기야. 땅이. 말이 간대야겠네. 에버로 더 펼치고 하려고 하지 마. 잘했어. 멀리. 뚝뚝뚝 따르려. 뚝뚝뚝뚝. 뚝뚝뚝뚝뚝. 여기 위에 구라 나니까 바짝거라 붙을라 하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4 내리막이 또 반대로 해야 되겠지 몸을 쥐러 한초 뒤로 으 으 으 뭐 될까 뭐 길러 그라마도 안정이되지 아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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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마귀야. 천천히 가, 천천히. 좋아, 좋아. 쫌 떨어져, 뚝뚝 떨어져.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야, 낙엽하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here, yeah. And here. Next. 자 여기 구보로 치고 올라갈까 했다 마지막 알아들으셨죠 여기 구보 할 거에요 대답 이 오압지졸들이 대답도 안해요 자 여기서 바로 출발합니다 구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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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좀 하드한 데가 많잖아 해변 승마는 코스로 쫙 그냥 직진으로 뛰는 거고 근데 하드하진 않지 아 아 아 아 으 이미 썼냐 오늘 으 너무 재밌어 예 28년 만에 점 타는 거야 카자흐스탄 가면 이제 말 마음대로 타는 거죠 우리도 근데 알았어. 니네들 몇 마리 있다고? 100마리 정도 있어. 거기 어디라고? 카자흐스탄 어디? 카자흐스탄 침캔트 사유람. 카자흐스탄 침캔트. 침캔트? 네. 동네 이름. 침캔트 사유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이따 알려줘봐. 정확히. 이따 알려줄게요. 올해는 3월달에 카자흐스탄. 6월에부터 몽골.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달에 신두리. 이렇게 계획이 잡혔어요. 무슨 마적단 같아. 11.3월달에 신나흐스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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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벨 ... 얼었어 얼어 심지게 버려져 있는거야 뭐 재밌었지요? 5 아 나 와라와 3 아 아 아 아 와 오랜만에 말 탔더니 힘주다 힘들어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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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공조지 오케이 이렇게 large 1 과자 어려워 ça, demain. 왔다 고생했다 근데 아 잘했어요 뭐라 헐 헐 이리와 헐 이리 나와 암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이리와 고생들 하셨습니다 와달보는 들어가 이제 고생드렸어요 아 으 아 아 그 아 자 원장이 주무신 에 아 아 뭐하라 but 녀석이 어 뭐라 와라 와라 내가 바로 들어가자 가지고 5 아 힝 와봐 이 들어가자고 난리 치는거 봐라 빨리 내리자고 야야 너 왜 이르케 과격하냐니 운지마 오오 뭐 이렇게 털어 아버님 내릴게 기다려 아이씨! 고생했어! 이놈 별놈이네 이놈! 이놈 별놈이야! 잘 사! 한쪽 꼼 머시게 등대를 길게 안되잖아 얘들아 그 동물 양 양 이렇게 집어서 양 집어가지고 던지고 이렇게 하느라고 한쪽은 길게 안되잖아 그것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네 한쪽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쭈! 다리 부러져 이놈아 아이고 시원하겠다 야 너 그러다 또 턱 닫혀 자 굴러! 그렇지! 오케이 목욕하는거야 얘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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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